임수정 주연의 영화 각설탕이 개봉 첫날 흥행에서 괴물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어제 개봉한 각설탕은 서울 관객 2만 1천 명, 전국 관객 6만 2천 명을 동원했는데요. 이에 비해 괴물은 서울 관객 6만 8천 명, 전국 관객 23만 6천 명을 기록하며 각설탕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각설탕은 개봉 전 일부 영화 예매 사이트에서 괴물과 예매율 1위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여 화제를 모았습니다.